미꾸라지보다 좀 더 큰 것은? 미꾸라지보다 좀 더 큰 것은 뭘까요? 미꾸라지 요만하잖아요. 정답! 미꾸라지 X라지 다 이거 안 되니까 우와 언니 진짜! 우와 아셨죠 솔직히? 처음 달고 계셨어요?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지 아 새가 한숨을 쉬면 하버드 한숨이 죽으면? 다이빙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? 하나 둘 셋 천도복숨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? 하나 둘 셋 이름 하나 둘 셋 거짓말 하나 둘 셋 원통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. 선물 준다 이거죠. 아 진짜요?